유튜브에 보니까 HDC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HDC, 드디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추가 매수를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안 했다, 안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여기 떨어졌을 때 사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어찌 됐든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업황이 지금 이렇게 나쁘진 않다, 지방건설업황이 나쁘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대형 건설기업들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으니까 올라가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해서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고 건설업종들도 사실은 PBR을 잘 보시게 되면 0.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죠. 그래서 밸류업 프로젝트에 엮여가지고 은행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회의감이 좀 들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빼놓고 약간 표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다가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테마에서 지금 상승세가 이제 고점을 뚫어가지고 8,8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것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아마 올라오게 되면은 9,500원대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올 때 탈출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 시 바로 매도한다 생각하고 본전이 조금 아니더라도 9,200원 때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고 건설사는 앞으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부를 둬보세요.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도 그 업계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조금 이렇게 정리되는 거 보고 호전되는 거 보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MCNX가 올라와 있는데요. MCNX를 2만 9,400원의 10% 정도 비중을 잡았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MCNX를 2만 9,400원의 비중을 싣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MCNX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나름 선방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쪽은요. 앞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가야 되는 과정이죠. 거기다가 지금 세종시로 뭔가 다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세종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점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NX가 지금은 한때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품 때문에 많이 빠져있지만 바닥을 잡고 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바닥 잡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죠. 지금은 횡보 중에서도 우하향 횡보라고 하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횡보 다음에 우하향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가 조금 바닥이 되지 않을까.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정도? 2만 2천 원, 2천 원 이 정도쯤에서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딱히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횡보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사신 거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이탈하거나 좀 더 바닥을 잡는 걸 확실하게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시면 돈 버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2만 9천 원 매수하시고 있다면 2만 2천 원까지 기다려보시라. 그리고 한 1년 정도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해도 1년까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올 한 7, 8월까지 기다려보다가 추가 매수란다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셔라는 전략을 드리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쯤 자리 잡으면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